난 이제 아직면 자, 이렇게 앉았는데 희ensorva 여기도oto gh.라고 갓도탱 영어권이 갑판 135 루암 5 아 다음 가지의 공문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여섯 분 모두 얘기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과 실제 모습이 비슷한가요? 만약에 비슷한다면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그의 혜택과 사랑들을 통해서 그의 혜택은 다른 것은 다른 것들도 다른 것들입니다. 제작진을 하고 있는 캐릭터가 하나의 연구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제작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가 너무 작답니다. 제작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가 너무 작동입니다. 영화가 너무 작동하는데요. 영화가 너무 작동한 제작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라이브 스타일입니다. 아까 여행 중 하나님께서 제이브로밥을 공부할 수 있었던거죠 하지만 이곳은 제이브로밥을 공부해야 합니다 남준은 그다지의 손상생님은 제이브로밥을 공부할 수 있었네요 에어? 제이브로밥 스타일은 제이브로밥 스타일은 너무 비슷해요 다른 점 형님께 말하셨는데 바람쇼 똑같아요 바람쇼 여기에도 똑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비슷한 점은 기분이 좋고 다른 점은 바람 눈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람 눈이 아니고 바람 눈이 아니에요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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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not confused 사실 요은 아주 비슷하거 같아요 외모는 잘생기고 너무 좋고 근데 다른 점은 뭐 바는 그 뭐지? 뭐 뭐 사랑해 사랑받을기 위해 너무 노력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알았어요 네 네 자 그럼 컴퓨터 굿 그니까 저는 킷캣과 컴퓨터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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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이제 이 본인은 힛캣이랑 약간 비슷해요 화가 났을 때 아니면 짜증날 때 잘 드러내기 그런데 힛캣은 바로 그렇게 하고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좀 참고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네? 오케이 해 해 준 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헌 군 넘어가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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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 그 자체인 건가요 네 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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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드러 가겠습니다. 한 분 나오셔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가시법 왔네요. 많이 생각하지 말고. 가시법은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촬영 전부터 서로 혹시 알던 사이인가요? 만약 처음이라면 누구의 첫인상이 가장 좋았나요? 그는 관계에 따라서 고객들은 한 명을 갖고 계신가요? 그들은 일단 다시 한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소개를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제 그들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란? 아니요. 아니야. 현재 그는 한 명이요. 다시 한 명이란? 킴먼과 티군만 서로 같이 촬영했어요.